아 알아서 벽궁 해놔 응? 햇살 위드 빠르잖아 아 한번 더 오 나게 작게르 아이씨 아이씨 니 빈 찌르기 있던거 존냥이 빼 존냥이 어골 끌어가지고 아 존냥이 어골 끌어가지고 아아 아아 오팔 같나 아 연자 아까 머리상차 아니었냐 어? 어 머리상차였어 아 아 오팔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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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쟤 그럼 다 날개 박혔죠? 와우 오소이 아니? 이때야 때려야 돼 아 너무 빨랐어 미유를 거리 못했네 어디가 아 배씩 움찔 와아 아 눈치는 쫌 내 중을 끼라고 휴벗 어 어 아 새끼 진짜 이게 어디갔냐 뚝배기 아 하 아 으으윽 으윽 으윽 아니.. 먼데이거 어 칼가리 타임 그래서 칼가면서 구경해야지 그러니까 고양이 좀 빼봐 시X 뭔데 이거 저쪽본이 보내는 염쌍입니다 손님 아! 지랄 좀 진짜 음질씨 음질이래 저거 아아아아아아 따봉 아하핳 야 잠깐만 우아아아아아 어디? 얘 이제 죽입니다 힝힝힝힝힝힝힝 시발 이거 페리그라데 미친 새끼 내 간파배기를 간파하네 파 떴잖아요 시발 와우 어? 뭐지? 아 뭐야 죽어가는 거였어 얘? 어? 어차피 필요없는거 대뽕알 으 으이 어? 대뽕알 응 내 충이야 으허허허 응 내 충이야 아브리틸러도 나는 안 움찔도 안해 으헉 우찌 몇 랩이냐 우찌 2랩이네 대용매국 도개 토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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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존야기 한 번 더 잡고 빌라보가 어 장비 커강하고 와야 돼 거강 어디 어디 안 했지? 다리만 하면 되나? 다리만 하면 되니? 아 아 아 아 볼때마다 존나 부담스러워 뭐 얼굴을 갈아버려야지 인자 아 어 존야기 오 오 오 어 내꺼 존야기 보세요 했 으 으 그냥 와 이번 됐는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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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아구먼은 여유증이예요 아구먼은 여유증이예요 그 소리야 몰라 유튜브 아구리즘으로 보여줌 여유증 아구먼이라고 영상 하나 올라왔네 그냥 제가 어 야 그거 그렇게 돌리면 초고출력은 때리게 해주지 안그래도 맞추기 있는거 아 뭐야 저 초고출력하고 있었는데 방향 꼬라지 마라 진짜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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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넘어가는 방향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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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다리 쥐어봐 굴려 이 새끼야 F-8 엇 어- 오오오오오옷 D8 땡쌡ender 아, 너무 빨랐다. 이게 왜 처음 맞아요? 아니, 저게 왜 처음 맞아요? 어디 가세요? 아, 너무 빨랐어. 아이씨 방 깡 히팔 1라운드 1.2.2.2.3. 어? 끝났는데? 나두군줄 네가 죽어도 끝나기에는 한굴 기어스 했어 체력의 한 손까지 사라지네 해준 줄 알아서. 뭐랄 얻었네. 숲것이었나 보다. 그래도 짝꾸랄이네. 또 많이 빠지셨나 보네요. 음질 감소.